패셔니스타상 김나미님 네 가운데 한번 보시고 포즈 취해주세요 네 이번에 좌측 한번 보실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수상자이십니다 유니백의 패셔니스타상 김나미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김나미님께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아름다운 매주 한 번 더 도와주셔서 가장 첫 번째로 수상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인기같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사랑을 전합니다 이처럼 이처럼 이쁜 자리에 조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I wanna say a very big thank you for my country Azerbaijan and my Azerbaijan fans for always supporting me and giving me a lot of love I love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그럼 dal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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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